땅콩이 땅콩이 천재견 테스트 해보자 땅콩이? 그게 뭔데? 아 이거 5가지 테스트 하는게 있는데 땅콩이 천재견 테스트 한 번 해보지 콩 콩아 천재견 테스트 해볼래? 어? 엄마 땅콩이 첫번째 테스트 하는게 땅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에 이렇게 컵을 덮어서 건네먹는 시간을 체크하는건데 30초 이내에 먹으면 2점 2분 이내에 먹으면 1점 아무것도 못했을때 0점 한 번 해보자 지금 초시계 초시계 저 봐 자 준비 시작 오우 저건 두꺼야 이런 씀 18초? 어 잠깐만 푸쉬해라 18초 7일 자 푸쉬해놨자 아까 그쪽이 안 하네 1번 18.7일 이건데? 어 2점이다 첫번째부터 그 다음에 뭐야? 오 땅콩이 똑똑한데 그 다음 엄마 두번째 테스트는 저 이불 가지고 콩이 덮으면 돼 어 그래? 덮고 나오는건데 30초 이내에 나오면 3점 31초에서 2분 안에 나오면 2점 2분 이상 되면 1점 아무것도 못했을때 0점 그래? 어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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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안 나오는데? ㅋㅋㅋㅋ 이불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 나온다 엄마 어떡해 오 나온다 나온다 이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불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왔다 나왔다 왜 찍어? 17초 17초 나 계속 사는줄 알았다 17초 3점 엄마 세번째 테스트는 응 엄마가 간식 가운데에 넣어줘 콩이 가지고 간식 넣고 수건 위에 올려줘 수건 위에 올려줘 응 보자 보자 응 이거는 응 30초 이내에 하면 3점 응 31초에서 응 60초 사이에는 2점 61초에서 아 61초 이상이면 1점 응 실패 내용점 응 어 기다려 자 준비 시작 시작 뭐한다 뭐갔어 어? 17초 17초? 17초 99 보자 다 대박이네 뭐야 초번부터 다 그거네 3점 콩이 3점 콩이 3점 그 다음에 COMMENT 네 번째 테스트 할건데 콩이 머리가 안들어가는정도에 채상 준비하고 수건 위에 간식 올려줘 그리고 이거는 시간하고 행동 테스트 하는 거거든? 발 사용해서 2분 이내에 먹으면 4점 발 사용해서 3분 이내에 먹으면 3점 시간 관계없이 발 사용하면 2점 시간 관계없이 입 사용해서 먹으면 1점 못하면 0점 엄마 준비 다 했다 다 했어? 공, 해볼까? 시작 공, 사용하나? 공, 사용하나? 오, 빨리 사용하나인데 엄마? 빨리 사용하나인데? 물었다 물었다 몇 초야? 24초 24초? 엄마가 언제쎄 눌렀다 24초? 응 2분 이내여서 4점 또 4점이래? 또 4점이래? 응 와 시작이 뭐 같은 거 아니야? 와, 아니 다 잘하네, 그거 다섯 번째 테스트가 다섯 번째 테스트가 종일 거 3개를 바닥에 두고 3개 중 하나의 간식에 넣어 응 그만,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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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올게 여기 하나 넣어 여기 하나 넣어 넣고 이제 콩이한테 여러 차례 여기 보여줘 여덟 번 보여줘 여덟 번 콩 콩 콩 콩 봐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보여줬고 이제 첫 번째 시도에 간식을 먹을 때 2점이고 2분 이내에 먹을 때 1점 시도 못했을 때 0점이거든 이제 엄마가 땅콩이 됐고 방에 30초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맞두어 주고 내가 테스트하고 콩아, 우리 30초 있다보자 30초 재고 있을게 강아지 시작 엄마 살고 싶죠 살고 싶어요? 응 자 내려온 날 바로 시집 갈게 엄마 시작! 한 번에 시작해서.. 와 12초! 12초 3,4! 이 정도면 첫 시도에 바로 먹었으면.. 이 정도면.. 와 대박이네.. 야 너 너무 똑똑하다! 이 천재 아이가.. 한 방에 찼네.. 한 방에 찼네.. 점수 합산해보자.. 점수.. 2점.. 3점.. 그다음에 이거.. 3점.. 4점.. 2점.. 10점.. 14점.. 14점이면.. 천재견이다.. 천재견이다.. 13에서 14점은.. 너 천재견이다.. 똑순이.. 말도 잘하고.. 천재견이네.. 제게.. 미토뚜기.. 시작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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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